단장님. 저를 갑자기. 모바일 모바. 오랜만이다. 멋있는 거 좀 보여줘. 단장님. 단장님. 못 찾아. 라바, 라바. 못 찾아. 라바, 라바. 라바, 라바. 라바야. 라바야, 라바야. 진짜 열심히 하신다. 너무 짠해요. 이건 무새소녀단에서 못 봤다고. 처음이에요. 우리 김동연 씨 얼굴 표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은요. 빨리 녹을 수가 있어. 바로 공개할게요.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스텝, 스텝. 문제. 야, 벌써 조금 녹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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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조금 녹았어. 아, 녹았잖아. 자, 자, 자. 벌써 조금 녹았어. 아, 녹았네. 저희가 운동하면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장면 찍었거든요. 망고 빙수를 그렇게 찾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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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행복해요. 아, 근데 저희. 레츠고, 레츠고. 바로, 바로, 레츠고. 자, 들어갑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빨리 가야 돼요. 자, 일어나세요. 자, 자. 야, 왼쪽에 있는 거 아니지. 자, 오늘 함께 게임. 한 명 빼곤 다 먹습니다. 빨리, 빨리. 다 먹으면 안 들어가면 되고요. 알았어, 알았어. 자, 오늘은요. 알았어, 빨리 해.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몇 번 얘기해.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맞춤형 신상 게임이 준비되었습니다. 신상입니다. 자, 오늘의 운동 장면 퀴즈입니다. 잠시 후에 엘리그 화면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운동하는 모습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작품명을 맞춰주십시오. 알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름을 외쳐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각자의 이름 얘기하면 돼요.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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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아, 빨리 잘 보네. 분위기 파악. 나 총 있다. 자, 총을 내려놓으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집중해 주세요. 눈 크게 뜨시고. 집중 다 없어요. 주세요. 아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 그래도 진행하는 맛이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아이, 좀 섭섭해요. 아, 쏘리.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자, 갑니다. 아, 이제 말을 못 걸게 하네. 아빠, 빨리 해. 첫 번째, 첫 번째. 도요. 주세요. 오, 떡 좋아. 이름, 이름, 이름. 오, 떡 좋아. 이름, 이름, 이름. 이름을 외쳐주세요. 서연, 서연. 서연. 빨랐어요, 서연 빨랐어요. 서연. 코리아. 나 이거 최근에 받는데. 뭐라고요? 코리아. 주연, 주연. 주연, 주연. 주연, 주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신. 실패. 신. 실패. 신. 우생순. 그렇지. 뭐라고요? 우생순. 오케이, 이건 정답. 이제 풀어야 돼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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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왜 남비 얘기하는데 그렇게. 속으로 한다니까 깜빡깜빡. 인하.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순간.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맥긴 것 같아.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맥긴 것 같아. 류희가 두 번 들어간다고? 실패. 킹. 실패. 킹.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천납입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천납입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생의 최고의 아닙니다. 생애. 아, 생애. 이렇게 해서 다행이 별로 안 녹았어요. 선택. 이게 제일 높고. 높다, 높아. 자, 좋습니다. 킹이 형 한 번 번으로 먹게 되고요. 딱 하나만 못 먹어요. 조금씩 알아야 돼. 네,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연습 게임 하나 더 해봐. 아니요. 바로요. 바로. 바로요. 바로. 자, 일단 근데 맛은 한 번 봐. 아니, 아는 맛이잖아요. 아니, 뭘 아는 맛이야. 요거트하고 망고 들어가 있겠지. 무슨 맛이야. 빨리 말해. 무슨 맛이야. 아니, 그래도 지난녀라는데 그럴 순 없지. 빨리. 아니, 그래도 맛은 말이야. 요거트 맛이랑 망고 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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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지, 달콤하지. 요즘에 한참 핫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말이, 말이. 그죠? 말이, 말이 많아. 김선아 그랬지. 선생님. 선생님. 상남점인가? 선생님 나왔어, 선생님. 요거점 금호점? 아니, 금호점을 왜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점 왕신리점 맛이라.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맛있어요. 왕신리점 진짜 맛있어. 저기, 죄송한데 지금 뒤에 거 거의 녹아가지고. 저쪽 종이 꺼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간 좋아, 시간 좋아. 보여주세요. 컴만! 야옹, B입니다.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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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복동. 무슨 엄복동이잖아. 실패. 실패. 천하장사 엄복동. 아니야, 아니야. 넉살. 낙살 아니에요, 실패. 한해. 천하장사 엄복동 아니야? 한해. 한해. 자전거왕 엄복동. 넉살, 넉살. 넉살, 넉살, 넉살. 넉살, 넉살. 자전차왕 엄복동. 맞아. 천하미입니다. 맞다구. 와, 지워, 지워, 지워. 나 엄복동이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안 넘었어. 이거 안 넘었어. 아직까지는 안 넘는 것들이십니다. 네이스. 근데 맛은 봐야죠, 맛은 봐야겠다. 맛있어, 필요 없어. 맛있어. 맛있고 달고 시원하대요.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동현 씨 다음 문제 갈게요. 가도 돼요? 당연히 다음 문제 가겠다. 연습 문제. 아니, 지나가는데 다행히 이렇게. 어찌 됐든데.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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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나가면 속상하게 그런 거 어떻게. 아니, 당연히 다음 문제 가겠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명하는데 뭐. 아니, 지나 문제 가겠어요? 예민하게 불쾌하지만 어떡해요. 예민하게 불쾌하지만 어떡해요. 예민하게 불쾌하지만 어떡해요. 예,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예민하시네. 자, 보여주세요. 심술물이네. 자, 득니다. 퓨. 아, 그거. 쓰리, 투, 원. 실패. 시카고 말고. 나래, 나래. 나래, 나래. 그렇지. 어디야? 보스턴. 보스턴이 맞아요? 네. 보스턴. 동현. 50% 정답. 아, 뭐야. 서연. 앞에 뭐 더 있나 보다. 보스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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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동현. 보스턴 마라톤. 자, 앞에 숫자. 주현. 주현. 1988 보스턴? 앞에 숫자 2개 정답. 19,19. 나래. 앞에 숫자 2개 정답. 19,19. 나래. 1973 마라톤. 다운. 다운, 다운. 19,18. 다운. 주현. 19,19. 예? 19,19. off. 유희. 19,60. 19,60. 다운. 서연. 19,57. 다운. 신. 아. 의미가 있는 해구나. 왜 이러면. 메롱들이 사라졌다 싶으니까 이제는 허전히들이 설치고 납니다. 아니, 얘네는 정전이 끝난 지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지배를 안 가지. 아. 아. 위기가 있는 해구나. 빨리 얘기해. 1945 포스트. 1945 포스트. 업. 유현. 1948? 다운. 1946. 업. 이걸 잡았어. 1947 포스트. 천답입니다. 천답입니다. 1947 포스트. 1946, 1948. 침대엽 씨가 인해서 무서운 거예요. 뒤에 친구들이 막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스크림 맛볼 수 있는 거. 저도 갑니다, 그냥. 아니, 빨리, 빨리. 다녀갔어, 다녀갔어. 조명이 좀 세서 조명이 셉니다. 포현 주세요. 뭐야? 피오. 뭐야? 김동현, 김동현 아니에요? 김동현. 김동현 라스베가스. 저... 칼로스 콘데도 맞았을 때. 7번방의 기적. 아니야, 아니야. 실패. 주연. 1위 맞습니다. 가해. 행복. 행복. 70%씩. 1위 맞습니다. 가해. 행복. 70%씩.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빨리해. 주연이 거 뺏어간다. 주연이 거 뺏어가. 지효 오빠, 오빠. 1번 가해 기적. 전답입니다. 전답입니다. 하지원 씨 나온 거였다, 그래. 주연이 쓰러집니다. 주연이 쓰러져봐. 이거 아직 안 넣었어요, 이거. 지금부터는 좀 많이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피오 씨에게 좀 뺏겼거든요, 주연 씨. 괜찮아요? 맛있냐? 보여주세요. 뭐야? 한쪽 면이 가려져 있어서. 아, 이게 작품 이름이 요승호 씨 아니야? 김동현 라스베가스 아니에요. 주인공 같아. 동현이 형 뭐 많이 찍었네. 동현이 형 뭐 많이 찍었네. 주인공 같아. 뭐지? 패스. 다음. 여기가 제일 잘 보이겠네. 여기 앉아서 오빠 하는 거 잘 봐. 근데 너 저 외국인이랑 싸우는 거야? 너보다 작아 보이는데? 힌트 줘도 돼? 힌트 줘도 돼? 힌트. K 드라마. 드라마? 맞습니다. KBS예요, KBS. 맞습니다. KBS예요, KBS. 쌈마이웨이. 뭐라고요? 쌈마이웨이. 특수기호 있습니까? 어? 맞아, 맞아. 5. 특수기호. 4. 3.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2. 느낌표. 어디요? 쌈마이웨이. 99%. 서현. 서현. 실패.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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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마이웨이. 마이웨이 느낌표. 특수기호는 하나 들어갑니다. 주현. 쌈마이웨이 느낌표. 느낌표 아닙니다. 태현, 태현. 태현. 쌈 하트 마이웨이. 아니야. 실패. 유익. 쌈점 마이웨이. 쌈점 마이웨이. 쌈점 마이웨이. 쌈점 마이웨이. 그 점이. 쉼표입니까? 쉼표야. 다시. 쌈. 쉼표 마이웨이. 정대빈. 언니 축하해. 정답이에요, 쌈점 마이웨이. 쌈점 마이웨이. 쌈점 마이웨이. 쌈점 마이웨이. 자, 유희 씨가 먹게 되고요. 이거 아직 좀 남았어요. 이거 괜찮아, 이거. 이거 조금 위에 남아있어요. 자, 뒤에 거 지금 거의 녹아내려가요. 좋다, 주스. 좋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유희잖아, 유희잖아. 유희입니다. 3번 레인 하는데 도둑이 선수죠. 그렇죠. 3리로 올라왔지만. 도둑이 선수 왜 저러죠? 지금 수영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나래. 당연히 수영이죠. 나래. 호구의 연애. 60% 전망. 왜? 60% 전망. 왜? 60%. 왜? 저는 죄송한데. 호구의 땡땡.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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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의 사랑. 뭐라고요? 호구의 사랑. 천하밤입니다. 에너지가 와. 언니, 맛 알려줘요. 최대한 안 녹은 걸로. 동현이 형 뭐라는 줄 알아? 호구의 깜빵 생활이라고. 호구의 깜빵 생활이 무슨 소리야? 호구의 깜빵 생활이 뭐야? 호구의 깜빵에서 수영을 왜 합니까? 호구의 깜빵은 성활인 거야. 홍의조어 할 수 있죠.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먼저 갑니다. 사격 중입니다. 조진흥 선배님. 사격 중입니다. 조진흥 선배님. 조진흥 선배님. 조진흥 선배님. 조진흥 선배님. 조진흥 선배님. 조진흥 선배님. 너무 쉽잖아! 따르다! 뒤에 조명을 봐요 뒤에 조명을 봐요 하나 떨어졌잖아 뒤에 조명을 봐요 하나 떨어지면 뭐야? 독전 뭐라고요? 날에 성공 독전이죠 사모님 얼굴은 배우빌이신데 몸매는 또 모델빌이시고 회장님 작으로 옛날부터 중국 속담에 음덕을 많이 쌓아냅니다 녹지 않은 게 그래도 한두 개 있습니다 아직 요거 세 개 괜찮아요 보세요 오트밀 너무 맛있죠? 식감 너무 좋죠? 암구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위가 아이스크림이 슉 영상으로 봤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시원하다고 조개 영상으로 봤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겸이 형 그만 좀 해 삐지잖아 보여주세요 자 누굽니까 임지현 선배님 그렇죠 임지현씨 맞습니다 아 왜 모르겠냐 올림픽 나가시려나? 주현 아 힌트 힌트 에스본부입니다 에스본부 들어봐 좀 더 힌트 제목 힌트 주세요 제목을 유추해 제목에 직업이 들어가요 직업 뭡니까 지금 직업이 추천가지인데 지금 뭐예요? 동현 처음짜리 변호사? 에? 갑자기 처음짜리 변호사 시회 국가대표에요 국가대표 지현씨가 출연자가 아니라 특별 출연했어요 원래 주인공은 신혜 박신혜 근데 제목을 유추하는 힌트가 있으면 좋아요 김내원 아니 그렇게 말고 자 인어 됐다 이거 봐요 되잖아요 굿닥터? 뭐라고요? 굿닥터 실패 어? 맞지 않나 무슨 닥터? 태연 닥터스? 아 바로 그거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도요 주세요 주세요 와 도정 조정하고 있죠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하나 둘 하나 무한도전 아닙니다 조정치 안혁석씨도 얼굴에 보이고 주현 이도현씨가 함께했던 작품 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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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랭보이즈? 10 저 힌트 제목이 좀 많이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자 제목 힌트 나이가 두 개 들어갑니다 땡땡이지만 땡땡입니다 그렇죠 키 왔어요 이거 아는데? 노안이네요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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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이지만 열이고입니다 서른이지만 열이고입니다 천답입니다 야 천답입니다 야 두루룩 맞추네요 이나씨 어떡하죠? 조금 많이 녹아서 그나마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낫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이나씨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제 남은 멤버는 빠르게 빠르게 그리고 간식은 세 개 과연 과연 한 명은 누가 될지 제마야 뭐가 있을까요? 저거요? 공기장면 공기장면 그냥 찍은 거 아니야? 서리나씨 몰라요 이 장면? MBC 스포츠 아니면 뭐가 들어가요? 네 몰라요? 제 드라마예요 설마? 서리나씨가 핵기의 작품 한 장면입니다 어? 어? 몰라요? 네! 어? 실력이 나날 일취월장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연애 안 해봐, 다시. 가끔은 심장이 시키는 일을 해봐도... 몰라요? 네! 몰라요. 힌트 좀 주세요, 인하 씨. 저게 인하가 있어요? 어? 지금 저기 영상 속에 한 명은... 누구죠? 제 남자친구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있대. 제목이 있대. 제목이 관련된 거야? 약간 트윙클, 트윙클.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잠깐만. 아니,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였지? 반짝이 들어가나 봐요. 주연? 반짝이는... 워터메론? 뭐라고요? 워터메론?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녀단 전원이 먹게 됩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고마워, 내 거 맞겠다. 맞출게요, 이제. 진짜 맛있어 먹어요. 깊은 소식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하나가 너무 녹아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물뚝 뜨더라고요. mare Secondly. 지금 해첼礼게요. 그냥 바로innen과요. 서장 왔습니다. 이렇게unscribj로 가세요. 됐어!